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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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이 상황을.. 백복할수 있는건.. 그래.. 수준이 약과 아이템을 모으는것 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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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봄철에 고사리 뜯듯이 어 고사리 뜯는 아주머니들처럼 아주 그냥 탈탈 뜯어주겠어 산의 생태계가 위협받으러 그래 무분별한 나무 채집으로 봄철에 산의 생태계가 위협받으러 팻말로 여기서 함부로 고사리를 채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질때까지 열심히 뜯어박겠어 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팻말이 나올 때까지 저 이 친구가 그 마법폭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애죠 그 모아가자 또 저기도 동굴인가 빵빵 어휴 죄수없는 놈들 정말 죄수없어 아야 너 나한테 대체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아 맞아 긁어보니까 또 그거 안했구나 아 깜빡했다 돌망치 갖고 오는 거 깜빡했네 틀망치 만드렸네 아야 안되는거 아휴 정말 자 일단은 꼭 뭐지 여기 성수로 정화가 되는 곳인가 또 갇혀있어 안에 일단 놀고있어 아휴 아휴 구리야! 구리야! 그치 안에 뭐가 누가 같이 있길래 아이야~~ 망치~~ 아 이러면 안되잖아 아따 또 안만들어 나가지구 다시 와야되잖아 이러면 부술수 있잖아 폭탄으로 소탄을 갖고와야겠네 또 만들어서 잠시 오랫동안 너가 깐다보니까 너가 왜 이렇게 철개 만들고 쇠망치 아 허리 땅 철가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마법의 구슬 아니, 왜 벽돌조대했는데 새로운 레시피가 안 떠오르지? 이 정도 했으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래봬도 그 어렵다는 케이크도 굽던 장인인데 자, 마법의 구슬 그래야, 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부리압! 빠이야! 아, 너... 빠 빠 빠 빠 빠 빠! 어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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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알코넥트 나야! 뭘, 뭘, 뭘 왜서 하라고 아, 이놈한테서? 아닌데 야, 내놔 뭘 짜! 내가 너 안 짜 너 어디 실리포처럼 생겨가지고 부영물 주지 아, 안 무서워지는구나 아니, 넌 지낼 필요 없어 아니, 넌 지낼 필요 없어 에잇! 뭐냐, 그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은? 어, 별로 지내고 싶지 않아 어, 별로 지내고 싶지 않아 진짠데 난 항상 진지하고 진심이라고 내가 방송이 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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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내가 방송이 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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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야 난 항상 진지하니까 난 항상 진지하니까 난 정직하니까 난 정직하니까 아유, 시키 진짜 그래,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네 시상에 독한몸 걸렸다고 시상에 독한몸 걸렸다고 네, 안녕하세요 시상에 독트로 시상에 독트로 시상에 독트로 거기까지 같이 가버릴까? 그리고 오가는 길에.. 아이고 버섯도 좀 캐고 오리아르콘 캘때 필요하지 않나? 일톤님 별 부산한게 5,270번째 팬클럽 감상자 넌 또 뭐야? 뭐 주는거도 없이 싱겁게 저쪽까지 가야되나보네 자, 뼈째 구운 고기 하지만 원료인 고기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드름이 넘칠것같애 여기니? 아타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타 아 sistid 아타타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 아이고 고지고때로 담았니? 어? 넌.. 우리 귀염둥이 아니야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마법대포 어디로 들어갔니? 여기가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면 안 돼 아이야 아니야 이제 너냐? 빠라바라바밤 네 안녕하세요 아멜다 아마도 이름이 아멜다였지 그래 얘 뿐이가 아니라 아멜다 알았어 태양의 돌 빠빰빰빰빰 자 이 안인데 무슨 마무리 있길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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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리 앞에선 장사가 없는 겨 pour 싸여 아이쒸 안 맞니? 알았어 자 태양의 돌을 획득했다 자 이제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전에 이건 떼가야지 왜냐면 내가 써야되니까 다 쓸모가 있어 설마 이걸로도 안터지니? 이거 오리 아래콘도 부수는건데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저쪽에도 뭐가있는데 가볼까? 가보자 저 끝에 뭐가있니? 아야 돼! WholeышWorkday przykład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얘들은 어떡하냐 근데 아구 일단 올라가봐 라본바 swim microphone связ microphone 뭐지? 안에 상자가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나요? 피치제트님 협소 50개 감사합니다. 저의 사리사육을 아름답게 쓰러졌습니다. 밑에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포가 있으니까 대포를 한 번 쏟고 대포 놀 자리도 없잖아. 아래에 길이 어딨다고요? 아무것도 없군요. 대포를 밑에나 위에서 대포를 따는 거였어요. 그래 상자와 은괜가? 철괜가? 철괴를 줬어. 철괴 줬네. 상자와 은괴들이 complaint business numbers 소omos 등장 용뼈는 챙겨야죠 비싼거니까 인테리어에 아주 유용하게 되었네 챙겨주자 나 안사라질걸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는거지 돌아보는거지 한바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빠라밤 빠라밤 원하러 가야죠 어디 가 Budget 나 Van 티 Tam 김 김 시아 애들을 뒤따리러 가야되니까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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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가자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성을 좀더 보수를 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보수를 하면 잘 보수했다고 소문이 날까 싸우지마 싸우지마 그냥 뛰어 살고 싶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해서 나가고 싶으면 그냥 뛰란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데 쓰 되 가 됬어 뭐야 온천은 없지만 저기 물이 있어 같이 들어가자 뭔술이야 폐왕의 검 자 마법대포 두개를 주네 아니 초격돌 모시를 또 줘? 가시더 30개 아니 왜 석상 쓰레기 주냐 이눔아 진짜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놈 하필 줘도 쪘단걸 빠바바밤 철개 5개 얻었네요 자 다음 아 할배 아 정말 몇번을 말해 여기 내가 눕는다고 네가 아니다 너 말고 나 그래 빛에 가봇 아 드디어 또 키메라의 날개 주는군 이거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줄 알아? 내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 그래 마치 채워지지 않는 그 뭐랄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이 공허함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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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